좋아요, 구독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투자 강의도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상장주 당일날 공략하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상장주 공략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일날 공략하는 법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KNS도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도 상장 당일날 공략해서 굉장히 큰 수요일 들었고 오늘 LS머티를 당일날 공략해서 상한가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당일날 공략할지. 제가 오늘 가장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고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제가 LS머티를 상한가를 잡아드렸는데 제가 차트만 보고 대충 공략해서 대충 잡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 왔고 지난주 토요일날 방송국에서 LS머티를 공략하실 분 모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준비 철저히 했죠. 저는 하루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신규 상장률을 공략할 때 당일날 노란톡방에서 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준비를 이미 해놓으신 거죠. LS머티를 이미 지난주 토요일날 이런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상장일, 섹터, 공목과 청약 경쟁률 게다가 보호의 수익 물량과 유통 물량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요즘 핫한 2차전지 이슈가 있구나. 그리고 청약도 대박이 났네. 게다가 다소 아쉬운 게 유통 물량이 좀 많구나. 이 정도를 머리에 익혀놓고 하셔야 되죠.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도 굉장히 잘하는데 예습과 복습만 해도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예습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노란톡방에서 어 이렇게 하시면 오늘 제가 종목 드려도 생각보다 공략을 못했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공부를 못하시고 본인도 본인을 못 믿으시니까.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시고 토요일날 이미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공략할 거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오늘 큰 수익이 났고 내일이 매우 기대된다. 왜냐하면 내일 더 갈 거니까. 게다가 여러분 저 단타의 신이라고 해서 막 잡지도 못하는 가격 주면서 추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추격매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눌림. 상승 후에 눌림. 돌파 후에 눌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도 오래 했고 노란톡방에서 오래 계신 분 아실 것이기 때문에 눌림을 공략했더니 상한가를 잡았는데 그럼 매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략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준으로 KNS도 공략하고 에코프로 머티도 공략하고 LS 머티도 공략했는지 공개를 해드릴 텐데 그 비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수 타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준이 딱 공략을 하면 그 눌림 자리에 웬만하면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 또 한 시간 안에 상승이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하신데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호가창이 실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신 여러분과 함께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세 가지 가격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었던 시나리오인데 자, 보세요. LS 머틴은 그냥 강한 종목이었어요. 시가를 한 번도 깨지 않은 강한 종목 KNS는 시가를 깨고 올라오는 자리가 눌림의 공략 자리였는데 LS 머틴은 그냥 강한 종목이었어요. 그냥 강하다. 강하면 여러분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시가에 공략하겠다고 좀 그랬지만 강하면 지지라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세 가지 가격인데요. LS 머틴은 상승하고 눌리는 횡보의 지지라인이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가 지지라인 23,100원에 우리 공략한 가격이 첫 번째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썼던 것처럼 두 번째 매수값, 세 번째 매수값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왜 매수값을 나누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몰빵하시면 바로 한 방에 갑니다.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분할로 이렇게 하시면 하락이 나오면 추가 매수가 되면서 평당가가 낮아지면서 상승으로 훨씬 커진 거죠. 두 번째 매수값은 보시면 이 기준봉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봉이 1,200억이 1분에 터진 봉인데 이 기준봉의 중심값이었던 2만 970원. 제가 아마 2만 1천원인가의 가격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호가는 아니니까 마지막 지지라인은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 시가 여기 있죠. 이 세 가지 가격이 제가 오늘 공략 여러분께 안내해드렸던 자리이고 가장 위쪽 가격인 강했기 때문에 지지값인 2만 3천 100원에 매수가 돼서 상한가 들어갔죠. 지금 수익률로 하면 3.5% 정도 수익 났을 텐데 내일 급등 나오면 15%에서 20% 정도 수익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심플하지만 제가 이거 말하니까 쉬운 것 같아도 장 시작하고 호가창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이 세 가지 가격에 대한 머리를 두고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장이 끝나서 상한가서 너무 편하긴 한데 저도 사실은 숨도 안 쉬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한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저 블루엠텍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실 분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상장 당일날 유용준과 함께 블루엠텍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내일도 플러스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규 상장주 당일 공략법은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에서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